나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 이 불합무식한 소생을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없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길을 쳐다보고 이 플랜카드를 쳐다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장로 장립이냐 장로 인직이냐 그냥 인직보다는 장로 임명식이 더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황 목사님이나 브라잉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장로를 못돼서 하나님께 벌받을 일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저에게 우리 양 교사님이나 저한테 책임을 잃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장로가 뜻이 아니고 아까 황 목사님이 잠깐 그랬지만 봉사하는 직 목사님이 제 아래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 장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등가리 올 때나 또 기도가 필요할 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등가리인데 그러면 9일은 아니라도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웃을 시해 줄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목사님께서 사랑해 주는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장로님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맹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